아이 이빨 아래기 준우 준우 누구 기다려? 아빠하고 작은 형님하고 머리 깎으러 갔지 미용실로? 엄마 엄마 이거 누나 아니야 엄마야 엄마 누나는 집에 있지 누나는 집에 우리 회사 갖고 가야지 회 회 먹고 싶대잖아 준우는 감자튀김 햄버거 먹을 거야? 여기를 보세요 짠 누나 얘는 뭐예요? 얘가 아닌데 어른인데 내 친구? 친구 아니야 형아 형아야? 누나야 형아야 형아 이거 형아 맞아요 나 노래 좀 불러봐 엄마 나 형아 맞아요 준우 형아야? 응 아 그렇구나 응 준우야 준우 노래 좀 불러봐 안녕 안녕 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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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뒤에 찍어? 준우야, 앞에 찍어야지. 엄마는 여신의 애기는 귀여운 수술한다. 쑥스러워? 쑥스러워? 네? 쑥스러워? 어? 쑥스러워서? 쑥스러워서 그래? 아, 그렇구나.